안녕하세요. 전문가와 함께하는 체험교육 전문업체 주식회사 문화상상연구소 대표 김영주입니다. 저희는 재미난 역사 컨텐츠를 연구개발하여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는 형태의 체험교육, 여행, 학습 컨텐츠를 하고 있습니다. 사실 이 아이템을 구상하고 진행할 때 가장 어려웠던 것은 전국에 있는 역사 컨텐츠를 어떻게 개발할까 하는 부분인데요. 저희 같은 스타트업은 아무래도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러한 자료들을 수집하는 데 너무나 어려운 게 있었습니다. 그래서 공공전용구를 저희가 활용하여서 역사 컨텐츠별 필요한 자료들, 그리고 들어가는 사진, 그리고 동영상들을 수집하게 되었고요. 그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플랫폼에 들어가는 기본적인 데이터를 만들게 되었습니다. 저희 컨텐츠는 현장에서 꼭 봐야 되는 요소들을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알려주는 그런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거기에 맞는 유적지 사진, 그다음에 관련 지도, 그다음에 관련 인물, 다양한 것들을 저희가 공공전작물에서 갖고 와서 크림을 하게 되었습니다. 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교육서비스를 하니까 교육자로 만드는 데 다양한 사진들이 필요하거든요. 그런데 공공룡이 같은 경우에는 정말 전문가들이 모아 놓은 사진들, 등록사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역사 컨텐츠 뿐만 아니라 교육서비스를 하는 업체에서는 그런 부분을 활용한다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. 공공저작물 활용, 플러스, 문화들이 다 이런 부분들이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상당히 활용도가 높다는 것을 알게 되었거든요. 그래서 만약에 저와 같이 교육서비스를 하는 분야 혹은 스타트업이 있다면 이런 부분을 한번 두드려본다면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이번에 공공저작물 사업을 통해서 제가 상당히 얻은 게 많았거든요. 보도자료뿐만 아니라 인터뷰자료 이런 것들을 제가 활용해서 향후에는 더욱더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준 것 같아서 너무나 감사하다는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. 공공운유리 화이팅! 상담하면서 화이팅! 화이팅!